에잉! 게즈로 갔대요. 게즈용. 리산 오늘 상야먹었어요. W계수랑 뭐 올라갔던데? 별로 안 커. 안경 때문에 그래. 별로 안 커잖아. 와 이 새끼 뭐야. 족까지 생겼다. 와 씨X. 안경 한 번 들었는데 진짜 존나 찐따 되네? 찐따 맛 두 배 되네? 다행히. 네인스. 옛날 스킬트리. 아 네인스. 든든하네요. 얘네 잭스 막을 애들이 없어. 스플릿에서. 트위치 정글도 망했고. 죽나? 잘하면 잭스가.. 아 이거 Q쓰면 못 이기는데? 죽진 않겠다. 근데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쥐일만 했는데. 뭐야 이거. 아 맞아줘야지! 센스가 왜 이렇게 없니. 아 진짜. 로펠 좀 하고. 맞아 좀. 야! 야! 뭐해! 뭐해! 왜 우리지언글을 카정하냐 너? 얘 때문이야. 이 노트윌 궁이 저한테 오면 궁은신하면 한 번 씹을 수 있어요. 침착하게. 이렇게. 아니네. 나라미로. 바로 해야되나 보다. 너무 늦게 했다. 바로 해야되나 보다. 너무 늦게 했다. 공도 너무 좋아서. 공은신하면 한 번 씹을 수 있어요. 차분하게. 아 저는 고맙습니다. 오나야 빨리 집에 가! 이 새끼야 정신 못 차리네? 도 X 됐어 지금. 뭐야 저거. 혹시 나갔나? 아 한입만! 안돼 안돼 노트윌은 버려. 녀석은 맛이 없어. 어? 나한테 왜 이래 얘네. 아니 근데. 그럴만해. 괴물집 베인이잖아. 괴물집 베인 크면 끝나는 거 알잖아. 얘네 다 쿼드할만해. 괴물집 베인이 큰다. 답이 없어요 그냥. 짝스가 다 잡아준다. 네이스. 칸다 미쳤네. 실성했네 저거. 그럴 수 있어. 저런식으로 지면 맨정신으로 힘들지 이런 씨발 꺼져 아하 네이스 아 아깝다 드라야 어 네이스 아 아 이게 왜 죽지 WD를 많이 해줬더라고 와우 쉿 아 카이사 초진 덱스에 정신 못 차려요 아 존나 불쌍해 진짜 아 아 시바 존나 공감돼 진짜 저러면 진짜 존나 알맞았나 이거 WD 패치 해야돼 진짜 WD 템을 상향하던지 이거 좀 너무 존재감이 없어 이렇게 메타에서 진짜 오케이 와하여튼 이겼으니까 WD 찬이 딱 되고 아 도망갔네 오늘 그러면 마스터 현황하면 이거 5시 퇴근인데 어떻게 가시겠어요 현황으로 저 지금 승격전이네 아 근데 6시 퇴근은 좀 앱하고 그냥 갈게요 봐드릴게요 아 좀 위로 좀 해줘요 좀 시바 존나 지는데 지금 욕만 해 어떻게 해 시바 나 어우 난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돼 이 시바 존나 같음을 어? 아 님들밖에 없는데 시바 존나 서러워 시발 섭섭해 죽겠어 담반대 피고 올게요 에이브 더 아니 이걸 들어와 주네 카이사 멍청한 녀석 에이스 카이사 네이스 야 이 개새끼야 그건 아니지 시발 네 아 천호 고맙습니다 저도요 아 룰루 챔서 포시네 진짜 아 천호 고맙습니다 님도요 엠자 탈모는 좀 그렇다 넌 계속 놀았잖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크리 떴으면 죽었는데 직스 아 아 아 존나 아깝다 진짜 아 크리 뜬 거야? 아 씨 어림도 없네 그러면 지화나 너 뽀뽀할 때 이쁘다 코가 먼저 마중 나란다는데 사실이냐 아 씨 아 에반데 야 치 아니 오 퇴근했다 지바나 넌 공부 열심히 해라 아니 뭐 나처럼 밝은 날인 줄도 모르고 이란다 아이고 뽀꼴론님 아이고 잠시만여 오지마 오지마 후적 속 나조적 아 감사합니다 ig 아 이게 어使이 없어 왜 뭐야 쯔ine 아 이거 정신없어가지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짜? 어우 너무 미안한데? 안 갔으면 좋겠네 그 분 와 나 근데 아까 승격선 존나 자신있게 끼우고 야 오늘 뭐 또 켜당할까요? 죽기 퇴근 이러다가 오늘도 시발 존댓 뻔했어 또 떨어졌잖아 지금 이거 원래 안 했어요 그리고 방금 다 말하시는거 사일러스 바로 저거지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아이고 어우 아 시발 이X뭐야 아 이X뭐하냐 자야 이새끼 존나 붕신지 나네 와 존야가 몇개냐 네이스 잡았다 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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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풀이 너무 잘해져 지금 갱풀 싸이리랑 갱풀 네이스 아 진짜 퓨럴틱 제도 정신 못차리다 오우쉣 오우쉣 뷰루룩 아 너무 맛있어 와 대박 미포 이랑 갱풀 궁 해가지고 거기다 낼것까지 완벽하다 아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니까 이 씨발 진짜 존나오네 미친놈인가 봐 이가 있지롱 헤헤 데빙 야야야야야 강도야 무슨 다 죽여 다 죽여 난 이 새끼를 막겠어 네이스 예이스 유성킬 2, 2절 해도 되냐 빛나게 없네 가라 어 어 어어어 어 어 궁없어 궁없어 노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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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쉣 어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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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하 하하 베리 여긴 est 하하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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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보자 궁금하다 오 쉣 아 달아 달아 와 저거 얘기하려고 닌탑을 자주 가요 루시아는 보통 닌탑 가는 상황이 많이 나와서 짧잖아요 사전거리가 다 피할 수가 없단 말이야 제가 데프트 했으면 강도사 갔지만 데프트가 아니기 때문에 기저귀 같은 거죠 제 실수를 커버를 해줄 아 X됐다 이거 아 아 잠깐만 어어어어어 마스터 가는 거 보고 들어가고 싶어 제발 부탁이야 사랑해 아 좋았다 용까지 좋아요 아 이거 G2에서 제이 오면 어떡하지 아 프로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지금 생활이 난 만족스럽긴 한데 갑자기 고민이 되네 쯧 아 쏘렌 안해 근데 졌어 그냥 끝났어 괴물 뒤 17캐리야 그냥 괴물이라고 진짜로 이제 그냥 이 새끼 자살 한번 씨바 어떻게 알고 방송 그만 봐 씨바 게임 집중 좀 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뭔 소리야 이거 아 뭔 소리야 그거 이거 샘소리 뭔 소리야 그거 이거 샘소리 뭔 소리야 뭐라고 은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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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때는 마스터 승격전 별로 많이 안 했을 때거든 지금은 씨발 20번 넘게 하니까 아무 감흥이 없어 씨발 야 나중에 그 말 봤을 때 그 말에서 떨어지면 저럴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너만 위해서 감흥 무뎌서 감정이 저 노란 시트는 뭐냐고요 물어보지마 알 필요없어 야 고룸시티는 좀 아니다 어 제가 커온 곳인데 넌 좀 그렇다 쉣 아 씨발 나 이걸 맞네 아 이 새끼 쩔 갖고 가네 미친놈인가봐 갱화 갱 젤 네인스 오케이 불치킬이야 괜찮아 아 야 진짜 큰일 났네 뭐하냐 한장 하겠네 아.. 상체가 다 똥 싸네 어떡해 세 명이 나이스 어? 아야 아니 씨발 이거 너무 많은거 아니냐 지문? 뭐 존나 걔 부숴놨더니 위에 더 큰 똥이 있네? 어? 아니 둘만 싸던가 왜 셋이 싸? 치지도 못하게 아.. 아니 아.. 이게 이렇게 돼? 야야 왜 갔어 왜 갔어 왜 갔어 아 이거 왜 먹어 장지완 송마음 살려줘 희성애봉 아.. 조졌다 아.. 아.. 지여 까 불상해서도 떨리겠네 네 같은 sword 이제 accelerate 이 disputes 야야 걔 존나 쎄 나도 쎄 바로 가 야! 용 지완이 가방이 많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할께요 아 못 죽였어? 아 그걸 못 죽여주냐 왜 아 진짜 그래 빠졌어 그래 빠졌어 아 네이스 아 아 이건 가현이 캐리했다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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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